혹시 모르니까 종태인도 여기 abc 다 써 보셨죠 이제 아 그 위치에 끌리신 쪽으로 가보세요 확실히 아시는 쪽은 놔두시고 다른 분들도 다 잘 아세요 아 아 그러면 그러면 a 부터 다시 해보십시오 c 쪽에 한번 올라가서 예 됐네요 그럼 abc 예 거기가 a 입니다 아니 a 아님 c 쪽에 두분 계세요 저 유님도 도착했습니다